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의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고 있습니다 가는 중간에 여기 마이산 휴게소 왔는데 마이산이 정말 이쁘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입니다 날이 더우니까 빨리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깊게 먹을거 같아요 лиш pre lives 김치 밥 주변은 계속 먹고싶어요 육도로에 밥을 먹었어요 지금 해먹으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독독독독독독독독 야채가 더 전도 없네. 야채가 더 볶음밥에 걸어서 걸어서. 야채가 더 볶음밥에 걸어서. 그래서 배고프도 여행 산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텐트 방고 있잖아. 야영하러 온만 배고프도 일어나는 걸. 고춧가루 아 좋다 좋아 좋아가 사람 더 많은데 사람 오는데 많은데가 존나 존나 재밌네 우리 무서워 호텔 깐다 호텔 깐다 호텔 깐다 고추냉이 gladet 배고파 고추냉이 고추냉이 배고파 고추냉이 위치 소스 고추냉이 고추냉이를 고추냉이 고추냉이 고추냉이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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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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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